자리여신 루나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조 랑 랑종사조 겁나 어려워 재미없어 지금 자리여신 루나하트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조 랑종사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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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커피숍 커피숍 들어가야지 봉지가 더 끓여졌어 커피 들어가야지 불꽃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조 시원하게 커피 한단 하세요 커피 그만 마실래요 땡큐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냐고 그래 다시 들어왔어 다시 컴백 커피 안 시켜도 돼 호텔에서 머물면은 여기서 춰도 돼 어 나 풍금 깔끔했다 영어 깔끔하게 하고 왔다 아까부터 진짜 화장실에 넘어가고 싶다 갈 수가 없네 아까 그 자리로 보기 아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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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더워 아 카메라를 들고 갈 수 없잖아 어 노래 바뀌었어 로비 카페요 로비 카페요 로비 카페요 진짜 그게 잠깐 나왔다 너무 늦어라 나 눈 감고 있을게 다녀오세요 귀는 열려있잖아 귀는 어떻게 할 건데 어? 다들 쉬기.. 쉬셔야죠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간단히 12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또 줘 더 줘 맙죠 눈 소거하고 카메라 가방에 넣고 댕겨와 그럴 수 없어